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하면서 제 주변에도 회식자리며 술자리 보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7일 오전 2시경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쓰러져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했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특히나 지난해 말에 택시 할증 시간과 할증률이 조정된 데 이어서 지난달에 택시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최근 킥보드 음주운전이 한층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 강진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은요. 최근 주말에는 하루에 3, 4건씩 킥보드 음주운전을 적발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킥보드 타고 굉장히 놀랐던 게 속도가 바로바로 올라서 생각보다 진짜 빠르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킥보드를 음주를 한 후에 운전을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적발되더라도 일반 차량보다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낫습니다. 일반 차량 운전하시다가 음주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에 단속되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전동 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하다 적발된다고 하면 1년 이내의 운전면허 정지와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되게 됩니다. 이제 봄 되고 날 따뜻해지면서 전동 킥보드, 자전거 이런 거 많이 타요. 자전거도 한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